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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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미군 지역으로 갈 수 있나? 오! 오! 오 미군 지역으로! 내려가면 못 올 것 같은데? 내려가면 못 올 것 같죠? 가봐요? 아 가봐 가봐. 가서 죽으면 되니까 뭐. 오 여기 미군의 사막지역인데요? 여기 위에 슬라임 있다고요? 오! 오! 좋아! 여기가 나중에 슬라임들이 새로운 슬라임들이 생기겠죠? 오! 사막과 관련된 슬라임들 아직 공사중이라고? 오! 저쪽에도 되게 많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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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네. 삼겹살 데이 딱딱한 보디체인 것 같습니다 도망갈게요 아 여긴 아직 미구현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도 방목해봤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내가 죽은데 아니야? 맞죠? 내가 저 밑으로 가다 죽었잖아 어 내가 여기 가다 죽었는데 아까 아 여기 아 여기 죽는다고 이런 데 써놨구나 아 여기가 원래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군요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과일먹는 애에요 아 과일먹는 애야 더 많이 먹어 아 과일 더 필요해요 아 얘 얘 얘를 줘야돼 과일 과일 과일이 더 필요해 한 100개 먹이면 된다고요? 100개 엄청 많이 먹어야 되네 호 Coffee . 야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 오던흙도 오 오오 Tran雪 오아 저희들 오오예 자 영화 혼빨한다 혼빨한다 오오 아隼 Douglas 아까는 저 놈들땜에 죽어가지고 어? 나이스 상자 와우 그래서 이리와 고양이 고양이랑 뭘 섞지? 고양이랑 골드를 섞자 나 큰일났다 나 큰일났다 이 게임 버그에 걸어 어? 난리 났다 우리 큰일났어 어 낑겼어 야 이게 뭐야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게임 제작자한테 영월못해서 왓더펍 왓더펍 이게 무슨 법이야 이곳에 버그 지형이 있습니다 낑기는 곳이 있군요 라고 좀 보내주세요 나는 한국의 인기 BJ 대도수관입니다 제가 이 게임에 심각한 버그를 발견해냈죠 당신의 게임은 버그투성이입니다 나한테 이 메일을 번역해서 누군가 제작자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이곳에 나는 끼워가지고 나올수가 없어 나 나 아직 안나와져 안나와져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하필이 여기 꼈어 ESCK 눌러서 이머전시 눌러주세요 어 있네 이머전시 아 그대신 죽은걸로 돼 아 저 다 잃어버렸어요 아 낀거 빠져나오는 효과가 자는 효과까지 뭐 우주 우주 아 이것이 말로만 듣던 천상계 내가 로럴하면서 한번도 어거지 못했던 천상계를 슬라임 동장을 하면서 와보게 되다니 천상계의 공기가 무척이나 맑구나 황사없는 공기야 내 시계가 죽었어 누가 메일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작진에게 왓더법 이게 무슨 법이야 이 게임은 시약한 버거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낀거보다 더 나빠 차라리 차라리 아까 낀게 나 이걸 낀거보다 더 나쁜 납법은 하늘선 미치겠다 진엔딩이군요 진엔딩이군요 천상으로 왔군요 하늘로 왔어 신이 된거지 이 게임에서 추방됐어 한번 더 눌러보세요 이모전시 리턴 도쪽 마이키 잘라 안나 아 꿈인가 무척이나 맑은 하늘이 내 눈앞에 펼쳐있었던 꿈인가 이야 멈췄어 이번엔 여행 꼈어요 이거 이거 안돼 한번 낀상태로 하니깐 영원히 꼈어요 이번에 여기서 안움직여 여행 꼈다니까 지금 아 이게 무슨 법이야 이게 왓더버 아 이거 진짜 누가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게임의 심각한 버그를 내가 발견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마성의 빈자리를 내가 찾아냈어 나 진짜 이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제 껐다 켜보세요 알겠습니다 껐다 켜볼게요 이 게임 최악의 버그 자리를 안심하고 있었겠지만 역시나 한국의 유명 BJ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아 근데 꼈어 꼈어 끝났어 이 게임 끝났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야 나는 축산업을 발전시켜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했을 뿐인데 이 빌어먹을 정보는 FTA나 해대고 날 끼게 만들었어 나를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게 끼워놨다고 이게 뭐야 이게 한미 FTA보다 더 나빠 이거 완전 꼈잖아 이거 이거 꼈잖아요 한영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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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어떻게 된거지 한영키 누리인가 됐네 매일 보내시던 분들 죄송합니다 취소해주세요 좋은 게임이라고 그에게 이 게임을 만드신 제작자분에게 우리 축전을 보내도록 합시다 이 게임에 비틈이 없는 게임이었어 역시나 내가 선택한 게임도 없죠 메일 보내지 마세요 공짜 세상인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이라서 한영키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왓키? 한영키 왓키? 코리안 잉글리시키 왓더벅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한영키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미국사람이라서 여기다가 메론인지 키위인지 이 나무를 달아주고 아 망고 망고 망고가 나무에서 열리다니 망고가 약간 독망고 같은데 많이 좀 모았나? 아 밥을 좀 주러 가야겠다 밥을 좀 줍시다 민트망고 치약 맛 나겠죠 이거? 치약 맛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얘네들도 밥을 좀 줘야지 얘네들 맨날 붕고 있었으니까 뭐 좀 싼 것 좀 없니? 얘네들 얘네들 뭐 맨날 하는 일 없이 날개만 푸드덕거리면서 이거 뭐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까 전에 먹이를 좀 준거인 것 같은데 날개는 나네 저 가끔가다 닭둘기도 아니고 저거 닭준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닭을 줘야 되는데 닭을 줘야 되는데 닭을 줘야 되는데 물 슬라임을 좀 보고 와야지 잠깐만요 닭 나와 창고에서 닭 나와요 닭은 닭들이 지금 창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주면 되겠지 아까 먹이 안 줬었었나요? 얘네들 맛있는 닭고기를 얘네들은 고기도 먹거든요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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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가시면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안에 있는 엄지 소라 버튼 눌러주시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요. 파란 거 먹으러 갔다 와야지. 어디 보자. 얼마나 싹 들려나? 어 뭐야. 어 얘네들 좀 이상하다. 열 마리 있었을 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별로 못 샀네. 이게 더 많아야지. 설마 교배하면서 생기는 건가 이것들이? 실험을 좀 해봐야겠는데. 기분 탓인가요? 빛이 있어야 되나? 아 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실험을 해봅시다. 여기 다섯 마리와 저쪽 빛이 있는 곳에 다섯 마리. 그렇다면 이제 완벽하게 뭔가 대조군이 되겠죠. 한 곳에 모아놓는 게 더 좋아요. 아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얘네 한 곳에 열 마리를 모아놓는 게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하에다 다시 갖다 놓고 빛은 아니라니까 이게 뭔가 개체수가 중요한 것 같아. 얘네들은 이제 이게 똥이 아니라는 거지. 뭔가 일단 똑같은 같은 곳을 어디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니? 얘들은? 뭐 있니? 여기? 뭐야? 한 마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나, 둘, 셋, 여섯, 여덟 아, 왜 앞머리? 왜 앞머리지? 한 마리 사라졌어. 어디로 왔냐? 죽었나봐요. 오케이. 어우 좋아. 아 너네 분발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분발하고 있구만. 네. 약해서 쏘다가 죽었나봐요. 이게 얼마짜리지? 이게? 1번이? 아 이거. 38원짜리네 이것도. 어 꽤 비싸네요. 똥 46원이야 지금. 똥 리즈야 지금. 아 좋아. 2400원 또 모았다. 여기다가 놓을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뭔가를 바꿔야겠어. 고양이야. 답은 고양이다. 고양이 슬라임을. 황금 슬라임과 합쳐서. 아 과일. 아 과일 챙겼어. 과일. 과일 먹여야 되는데 과일. 과일 먹으려고 난리났네 지금. 먹고 싶니? 미안. 내가 먹는다. 내가 먹을 거야. 아 상자 있었어요? 야 상자가 그렇게 잘 안보이지. 상자가 어딨지? 상자가 어딨지? 상자가 있었어? 상자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부자 아닙니까? 아 여기 있다. 야 고마워요. 이거 봐. 이런. 상자에서 나오는 저런 찌그레기들을 먹느니. 우리 그냥 가는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이건いるgged Ok. poster meиш co210 shows. 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H4 응 대신에 싸구하러 barrier 치워주고 슬라임들을 위해서 거대밭잎불은 어떻게 만들어요? 못만드는건가요? 어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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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슬라임 도망갔어 황금 잘못했어 황금이었는데 진짜 아깝다 황금 슬라임을 빨아들이면 안되는데 빨아들이면 도망가거든요 다른거 빨아들이다가 같이 빨아들어졌어요 황금은 이제 뭘 던져서 먹이면 그냥 황금동을 싸는데 황금동이 엄청 비쌉니다 한 500원 해요 네 황금은 멀리서 멀리서 과일 먹여요 과일 먹여요 황금 슬라임은 못먹어요 과일 먹이고 한 100개 먹이면 터지거든요? 그럼 뭔가 나올거야 뭔가 좋은게 나오겠지 좋은거 같은데 이거 느낌이 좋지 않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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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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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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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큰일났는데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 오 물 물 물 이거 어떻게하지 이리 올라가자 이리 올라가자 안전하게 위로 위로 아아 아아 아우 아우노노노노노노 오우 어우, 너너너너너 아우너너너너너너로 오오오 이 게임 한, 21,000원 21,000원 한다고 합니다 저는 28,00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왜 난 28,000원 주고 샀는데 다른 곳은 21,000원이라고 그러는거지? 난 분명 28,000원 주고 샀는데 저보다 하여튼 싸게 살 수 있죠 지금 사시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완벽하게 완성된 게임은 아니지만 더 점차점차 다 완성되겠죠? 지금도 충분히 할만합니다만 나 먹으려고 보고 있나 쟤네들? 나 자 먹으려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비켜 이겼더라 아 비켜 과일이 필요한데 마을로 돌아가야겠구나 아냐아냐 얘들 엄청 무서운 공격적인 애들이에요 조심해야돼 주로 분홍색 섞인 애들이 잘못하면은 공격적인 애들로 변하는 것 같아요 분홍색이 약간 좀 나쁜 애들인 것 같아 아 나쁘다기보다는 그게 뭐야 인성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약간 저급? 저급이라고 해야되나 뭔가 슬라임끼리의 평등을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좀 희생 아 이렇게 마그마 어때요? 마그마 날개 좀 안예쁘죠? 버려 황금이랑 마그마를 합치자 아 예술도 이거 다시 한번 보셨잖아 또 아 물슬라임 어 물슬라임 아 물슬라임 구출해냈다 뭔가 자아 먹힐 뻔한걸 내가 구출해냈어 좋았어 황금 그렇지 황금 황금 아니지 얘는 잡을 필요가 없지 오히려 똥을 모아야지 똥을 황금 아 이렇게 세네 이거 어때요? 이거 귀엽죠? 아이고 이거 쟤 귀엽죠 쟤 저걸 만들거에요 저걸 저걸 만들거거든요 예예 허니냥이 네 네 똥 챙겨넣고 귀엽죠 쟤네들 만들게요 파랑과 꿀이 더 비싸요 파랑과 꿀도 돼요 파랑과 꿀도 돼요 파랑과 꿀도 돼요 파랑과 꿀도 돼요 파랑농 지금 비싸다 아 파랑농 그래도 좀 그래도 싼 편일걸요 근데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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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싸 아 마그마 엄청 많은데 여기 아 마그마 이거 아깝다 이거 버리고 하는거 이걸 버리고 마그마를 챙기냐 아 이게 웬 이게 웬 떡이야 기어다니는 마그마만 마그마만 주셔도 떼부져되겠는데 허니는 집에 많으니까 아 뭐야 아 이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파랑농 비싸다고요? 한번 확인해볼까 파랑농 39원 어 비싸네 어 파랑농도 꽤 비싸잖아요 어허 이 파랑농도 이거 어허 괜찮은데 파랑색과 회색을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네 파랑색이랑 회색을 합칩시다 네 락스 라이브도 꽤 괜찮은데 태비 락으로 가죠 태비 태비를 일단 여기다 풀고 여기 들어가있어 더있고 어 나무 열매가 좀 필요한데 나무 열매가 좀 필요한데 나무 만들고 이쪽도 아 이쪽에 나무를 안 만들어 줬구나 그래도 이쪽에 흙이랑 물을 안 해줬구나 아 나무 다 심었어요 아우 26개 와아 너희들만 믿는다 너희들만 믿는다 아우 26개 각장 지금 풀업이에요 각장 지금 좋아요 각장 여기 지금 이 자외선 아 이온살린기로 애들에게 음이온을 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잔디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얘네들 얘네들도 좀 악기 좀 달아줘야되나 뮤직박스 솔라쉴드 솔라쉴드는 뭐지? 어 잠깐만 솔라쉴드가 뭐냐 애들의 솔라쉴드 아 빛을 막아주는거구나 아 그냥 빛을 막아주는거군요 저 빛을 막아주는거 파랑이랑 허니가 더 낫다고요? 아 그래요? 바스콘인거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하면 시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니는 녹색은 녹색은 여기 있는거 봐서 녹색도 어디 나오긴 나올거 같은데 녹색은 어디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데 아니야 태비한테 꿀똥 주지 말고 파란똥을 줍시다 파란똥이 시세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 파란똥 잡아올게요 파란똥 잡아올게요 이거 좀 이거 좀 씌우고 안쪽에도 좀 보고 어디 뭐 좀 어디 많이 좀 쌌니?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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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아이고 야야야 너 들어가 들어가 어디 어딜 지금 노예 노예가 어딜 탈출하려고 그래 노예 12년이야 너네는 야 노예 12년동안 거기 있어야 돼 비켜 좀 먹자 야 이거 좀 야 똥을 내가 직접 먹으러 왔어 너희들 너무 느려가지고 야 비켜봐봐 야 좀 야 좀 좀 챙겨먹자 좀 아 나 환장했네 이거 저거 좀 먹고싶어 아 근데 저거 아 이거 아주 괜찮구만 아 이거 괜찮아요 아주 좋네요 고고 고고 큐 큐 쓰면 뭐예요? 큐 쓰면 좀 비켜! 아 비키게 하는건가 자 어 그렇지 열 마리 정도는 놔줘야 돼 이렇게 놔줘야지 이게 뭐가 좀 차가워 잠깐만 이거 이거 과일 좀 과일 하나인가 야 이거 나 완전 떼부잔데 야 이거 나 완전 떼부잔데 저 엄청난 부자예요 됐어 아 한 마리가 사라진거 같다 아 이게 뭔가 개수가 많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 열 마리 나중에 두 마리는 여기 열 마리씩만 넣자 아 떼부자가 되고 있어 여덟 파란색을 잡아와서 여기다 넣어서 이거를 교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도 아 이거 한 번에 팔아주는 기계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아 아 아 돈 만원 돌파하겠는데 이거 아 와우 나이스 워우 뉴버 저거 뭐 돈 많다는 얘기 아닌가 동상의 몽에 내가 동상의 몽에 내가 뭐 나와달라고 계속 잠깐 나왔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빨리빨리 빨아들이질 못해 장을 좀 넣어줘야지 야 넌 자꾸 어디서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넌 쫓아내대 쫓아내대 이게 어디서 자꾸 기어와서 이게 자꾸 저기야 여기서 리필되는건가 이제? 리젠내나봐요 어 어 파란색 파란색 아잠만 파란색이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 아까 그게 파란색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어 파란색 어이 파란색 잠깐만 야 파란색 너 일로와봐거라 야 야 생각해보니까 파란색 동을 여기서 모으면 되네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그죠 오 닭이 여기 다 완전 대박이네 와 여기 이 돈 값어치라는 닭이 계속 생겨요 닭 농장을 할 필요가 없어 강목닭이 생겨가지고 종상인묵의 팀드가 나올걸요 아마 어우 닭이 여기 맞네 닭 장난 아니네 스탁이 없는데 닭이 계속 생겨요 우와 이게 짱이네 진짜 나가자면 조금밖에 안나올거니까 너무 안기다리셔도 되요 자아 시작했나 가보자 그렇지 왔다 그렇지 좋아 그렇죠 락탭이라고 귀여워 써먹어 얘들아 써먹어 써먹어 그렇지 넌 뭐 먹니 아 고기랑 채소 먹는구나 포기구 20마리 넣어주고 더 넣어주고 더 넣어줘 그렇지 응가 싸서 쟤네들 또 먹게 해 다 변신하게 해 이제 닭농작이 필요 없게 됐는데 재현님 44개 고맙습니다 쏘.. 쏘팡하님 재현님 고맙습니다 재현님 고맙습니다 님조.. 널 좋아한데도님 고맙습니다 쏘팡하님 고맙요 내가 지금 눈이 짱농교정수소에서 뭔지 눈이 시려가지고 아 잘 안보일라 그래 침침해지려고 그런다 재현님 널 좋아한데도님 고맙습니다 자 야 니들 똥 안싸니? 걔네 귀여워 죽겠네 그래 야 니네들이 똥을 싸야 얘가 또 얘네 배고픈가 보라 왜 고기가 빨리빨리 공급이 안되냐 근데 이게 쟤는 애들이 배고파하는데 시간별로 공급이 되는건가? 저 침 흘리면 배고픈건데 아 돈 8200원 짱이로그 아 아 뭐 이건 엄청나구만 어 돈 버는 기계가 완성됐구만 이 맛에 농장하는구만 어 농장해서 이렇게 시스템 한번 딱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게 잠깐만 과일 없나? 과일도 좀 필요한데 어 과일로 여기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이거 어 축산 재벌이죠 예 유리님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자고 일어날까? 나무가 어이 떨어졌네 하자고 하자고 지위성 으아 잘 너무 좀 그래? 이거, 이 망고 피해를 먹고서도 똥을 별로 안 싸는 것 같아. 민트 망고에 민트 망고 이거 꼴랑 두 개씩 이거 눈칼부치라고 이거 잘났어 좋아 어우 잘났고 있다 너무 많나? 빼줄까? 야!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나 아저씨랑 좀 가자 나 아저씨랑 좀 가자 우리 긴이 갈 때가 있어서 그래 어우! 어우! 눈부셔 어우! 여기 비켜! 나, 나와봐봐!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우! 안보여! 아! 어디쪽이야! 너! 너네 고향으로 보내줄게! 빛으로! 아 됐어! 빛으로 보냈죠 너무 많아서 오히려 효율이 나쁜 것 같아 침대 아, 놓아준 거야! 놓아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야! 너 이거 먹어! 이거 파란거 먹어! 파란거! 파란거 먹고 크게 변해야지! 야, 꼬맨아!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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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쪽으로 좀더 좀더 가 야 야 잠깐만 아직 파란거 빼고 가 파란거 빼 파란거 빼서 좀 더 그래 먹어먹어먹어 먹어먹어먹어 야 이놈이놈 한 놈 한 놈 그렇지 됐다 다 완성 닭 먹고 있구요 아 귀엽죠 얘들도 아아 이러고 아아 이러고 다니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 게임을 이제 모두 다 지배한거 같군요 또 결국 또 제가 처음에는 마치 못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조언에 힘입어 이 게임의 고수가 되어서 더이상 이 게임에서 할게 없는거지 지금 이 얼리 억세스 버전으로는 한번 패치가 돼야지 또 할게 나올거 같습니다 아 왕 아 왕 아 왕관디 깨야지 맞어 아 맞아맞아 그러네 아 그거 깰까요 왕왕관디 왕관디 깨부셔야돼 왕관디 깨entin 망고를 섬걸로 들고 가는데 어 어 뭐야 뭐야 죽었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미겨미겨미겨 어 어 어 오 내 방금을